4번이 발작을 일으키네요 금요일이라서 레게너 플레이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 점수도 오르고 기분이 한참 좋을 때인데요 갑자기 4번이 발작을 일으키네요 확인을 위해 4번을 이리저리 눌러보는데요 여긴가? 아니! 거기서 버튼이 박히면 어떻게 이새끼야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데 버튼이 박혀있어서 화면은 지 혼자 넘어가고 자빠졌네요 인정받아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